우리는 취향에 맞는 사람만 웃기는 취향저격수다! 내가 먼저 웃겨볼게. 나는 살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다. 손. 연예인 걱정만 해? 오케이, 4명만 웃겨볼게. 오케이, 좋았어. 오지럼 넓은 사람들 많이 왔네. 야, 야, 너희 그거 알아? 야, 아이돌이 약간 해외 공연 한 번 갔다 오잖아? 몇 십억 벌었는데. 진짜로? 대박이지. 야, 근데 그거 인당 아닐까 그거 엠빵 해야 돼. 그런가? 그래도 두 당 몇 억씩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세금 내고 그러면 몇 억도 안 돼. 진짜? 애매하네. 걔는 퇴직금도 없잖아. 맞어, 맞어, 맞어. 몇 억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불쌍하다, 진짜. 천 원이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웃었어. 웃었어. 아니, 만 원도 아닌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내 꼰대, 내 꼰대. 누가 그랬어? 분위기 좋으니까 이번에 또 내가 한번 웃겨볼게. 좋아, 좋아.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나는 축구류보다 빡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옳지. 이렇게 많아? 이 중에서 4명 한번 웃겨볼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한다, 시작한다.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아깝다, 아깝다. 야, 너 피자 시켰어? 시켰지, 시켰지. 아깝다, 아깝다. 피자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올려서. 갔다 와, 갔다. 피자 갖고 와, 피자 갖고 와. 아이씨, 니네 집이잖아. 네가 갔다 와.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하나, 하나, 하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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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핸딩 못 봤어.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누가 넣는데, 누가 넣는데.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역공, 역공, 역공. 야, 무슨 피자냐? 이거? 골! 웃었어. 웃었어. 봤어? 이런 사람 꼭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 꼭 있으니까. 야, 너 신발끈 풀렸다. 골! 못 봤어, 못 봤어. 그만해.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자 관객들만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자다 일어나서 썸남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하시면 또 한번 들어주세요. 자다 일어나서 썸남에게 전화를, 오케이. 여기서 세 명 꼽으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여보세요? 윤지야, 자고 있었어? 푹 잤어. 아, 그랬어. 아, 너무 졸려. 아이고. 아니, 어떻게 자다 깼는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귀여울까? 내가 목소리가 뭐가 귀여워. 원래 목소리가 이래. 언니. 오빠, 잠깐만. 왜? 안 먹어. 꺼져. 오빠, 내가. 오빠, 내가.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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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기술을 몰아서 이번에 내가 커플들 한 번 노래 소개해. 좋았어. 자, 일단 우리는 커플이다. 커플이다. 오늘 커플 많아. 좋아. 이 중에 내 여자친구는 나를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해 준 적이 있다. 있지. 오케이. 나이스. 거의 다 들었어. 이제 두 커플 웃겨줄게. 좋았어. 두 커플 해. 오빠, 태훈 오빠. 어. 있잖아, 나 오늘 오빠한테 요리해 주려고. 됐어, 이제 시켜 먹지 뭐. 뭘 시켜 먹어, 내가 요리해 줄게. 진짜야? 오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뭐야, 왜. 부엌 오지 마, 출입 금지야. 무슨 일이야. 알았어. 진짜 오지 마. 알았어요. 쑥스러워. 아, 맞다. 시간이. 오빠 미안한데. 마늘만 까주라. 마늘만? 마늘만 까줘. 아, 알겠어요. 고마워. 아닙니다. 대파가. 아, 오빠. 응. 문 앞에 대파가 와 있거든. 그것만 갖다 주라. 아, 대파가 와 있어? 아, 그것만 갖다 줘. 어, 알겠어, 알겠어. 이따 둘게요. 아. 왜 그래, 자기야. 왜 그래? 낙지 어떻게 손질해야 돼. 아, 낙지. 낙지는 요기 부분에 요구만 뜯으면 됐다. 아, 고마워, 오빠. 어. 오빠. 어? 오늘 앉아 있으라니까. 가. 나 왜 서 있지? 그러니까 서있지 마. 아이, 참. 숟가락만 놓으면 되겠다, 오빠. 그럴까? 다 됐어. 숟가락을 내가 놓게. 다 됐어, 오빠. 잘했어. 아이, 됐다. 오빠, 그거 치워야지. 어, 치울게. 내가 치울게. 어, 치워, 치워, 치워. 뭐해, 치워야지. 그렇지. 자, 이제 맛 좀 볼게요. 먹어봐요. 어때? 미쳤다, 자기야. 왜? 너무 맛있어. 나 백은지 아니야? 최고야. 진짜 다행이다. 그럼 오빠 오늘 은지가 요리 다 했으니까 오빠가 설거지만 좀 할래? 그래, 오빠가 설거지만 할게. 너무 고마워. 자. 웃었어. 그렇지. 내가 재료 순재부터 내가 다 만들었어. 밀키트 상하십시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한번 웃겨줄게. 잘 들어야 돼, 어려워. 미국에서 임관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소방관이 첫 화재 진압 현장에 나간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이. 아무도 없이. 본 적 있는 사람. 웃었어요? 혹시 선배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만 웃겨줄게. 오, 줄 나온다, 줄 나온다. 오픈! 웃었어. 웃었어. 누구야? 웃었어. 보래색 모자. 혹시라도 이번 주에 못 오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와. 아, 오늘도 장사 시작해볼까?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흑염소탕 하나만 주세요. 네? 흑염소탕.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왜 자꾸 없다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아줌마 맨날 없대 오면 정말. 아니 흑염소가 어딨어 슈퍼해. 그 없다는 얘기를 그러면 좀 논리 정연하게, 논리 있게 얘기를 해봐요. 아줌마는 말할 때 논리가 없어. 왜 내가 논리 있게 얘기해야 돼, 그걸. 아, 논리 있게 해야 내가 설득을 당할 거 아니에요. 왜 논리가 없어. 아줌마, 논리가 없어. 논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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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아니 왜 이렇게 살아? 아니 저도 열심히 살아서. 서울에 딱 제 이름으로 내 아파트 하나 사야 될 거니까. 아, 지겨워 죽겠어요. 저는 월세가. 지겨워요, 월세. 아니 네가 이러니까 월세 살지. 진짜로 얘기하면. 나가, 빨리. 다음 주에는 오딱이에요. 뭘 예고를 해, 재미도 없는데. 할렐루야. 자, 자매님 저희는 소리농을 먹고 사는 소리남에서 온 김요한 목사. 그리고 제 옆은. 전도사입니다. 왜 왔어요, 근데. 자매님 가게에 커피머신을 들여놓으라는 신의 게시가 있었습니다. 한 대 들여놓으시겠습니까? 어? 커피머신 있으면 좋을 텐데. 좋습니다. 보여줘 봐, 그러면. 전도사님 커피머신 보여주시죠. 이영국사님. 커피머신. 자, 원두를 갈아볼까요? 원두. 뜯. 아라비카양. 이제 카페모카.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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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자매님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맛있으면 나도 한잔 줘봐. 아, 자매님은 모카보다 왠지 드립커피가 어울릴 것 같아요. 전도사님 드립커피 만들어주시죠. 예, 모사님. 뜯. 총, 총, 총! 뭔... 두리코피. 양기는 팀! 내가 드립 커피를 내리라고 했지. 누가 드립을 치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너는 사탄 들렸어? 절대 아닙니다! 드립을 잘 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참고로 드립을 칠 땐 이렇게 치는 거야. 너 눈을 영어로 뭐라 그래? 아닙니다. 두 쪽이지? 그럼 복수형. 아이스, 아이스, 코피. 어이, 김목사. 너 사탄 들렸어. 내 드립이 더 웃겨. 니 드립은 개드립이고. 내 드립이 웃기라고. 내가 더 웃겼다고. 어, 진짜? 두 개 다 재밌는데 왜 저렇게 싸워?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예, 붉은 악마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좀 할까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싫은데? 아, 그러면 이제 또 월드컵 응원해야 되니까 이거 응원모자 제가 드릴게요. 어, 이거 준다고? 예, 예. 그럼 내가 도와주지. 아, 예. 어떻게 하면 돼? 어, 별거 아닙니다. 어, 제가 노래를 부를 건데. 어. 여기 이게 비눗방울 건이거든요. 응. 분위기에 맞게. 제가 무릎을 딱 구르면 그때. 확 쏴주시면 돼요. 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쉽죠? 어, 이거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거품이 밑에 있으니까 많이 좀 찍어놔주세요. 자, 됐지? 네, 많이 찍어놔주시고. 어, 지금. 되네, 되네. 아니, 거품이 좀. 아, 손실이 되지 않았구나. 혹시나 불안해가지고요. 뭘 불안해? 그냥 쏘면 되는 거지? 아, 이게 거품을 좀 많이 듬뿍 찍어놔야. 아, 듬뿍 찍었잖아, 지금. 풍성하게 나오니까. 듬뿍 찍었잖아. 어, 이렇게 쓰면 거품하는 거 티 나니까. 에. 불안해서. 뭘 불안해? 아, 바로바로 가야지. 사실 개그가 왜 이렇게 마가 떠? 바로 쏘면 되지? 예, 예. 무릎 꿇으면. 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떨리네, 정말. 보나우드. 방금 한 거 이거 마야. 사실 내가 너한테 예전부터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 들어주겠니? 찍었죠? 응, 찍었어. 응. 음악 주세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찍었어요? 찍어놨어. 냉 커피를 마시며. 찍었어? 찍었잖아. 음악을 듣다가 온다네. 찍었어. 찍었어. 그대는. 찍었어. 찍었다고, 이 새끼야. 계속 찍고 있잖아, 계속. 계속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줌마. 아니, 내가 아까 무릎 꿇으며 소랑을 했잖아. 아, 잘했잖아, 내가. 프로포즈 다 망치셨잖아, 당신 때문에. 그래, 그래. 보나우드. 보나우드. 아휴. 아휴. 재밌네, 재밌어. 아휴. 아휴. 강모. 폐강모. 폐강. 폐강. 폐생이. 아휴, 우리 애들. 무적 개명받고 휴가를 미웅 받았습니다. 폐생이. 아휴, 우리 형호. 또 휴가 나왔어?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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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득전사. 득전. 득. 득. 아휴. 득전사 양반 왔네, 또.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이 자식 너무해. 해병대보다 싼 특전사들. 넌 뭐해. 특전사보다 싼 해병대야, 이 자식아. 맨손에 우리가. 이 자식이. 미쳤어. 머리 맞기로 했잖아. 왜 베리. 이거 자꾸 다 미친 거 아니야. 까불지 마. 머리 치기로 했잖아. 아니, 둘이 왜 만나면 이렇게 싸워. 어머니, 이거 미친놈입니다, 이거. 머리. 머리. 머리 뿌대끼기로 했잖아. 머리보다 이게 먼저 단 것 뿐이야. 이 자식아.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싸워 만나기만 하면. 어머니, 확실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특전사가 진짜 해병대보다 쎕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해병대가 더 세, 이 자식아. 뭔 소리야. 어머님, 우리 특전사는 최첨단 무기가 많아서 해병대 이름과 한 조명까지도 안 됩니다. 아, 웃기지도 않는다, 이 자식아. 우리 해병대가 더 최첨단 무기 있어. 뻥치지만 어디에 뭐 있는데. 이 자식.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백령도에는 해안포가 15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300문이 더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리고 해저 깊숙이 해병대만의 전투함이 150대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해병대 김포 부대에는 전차가 150대가 있지만 수입한 전차 300대 S380 전차가 있지. 우린 이런 최첨단 장비를 써. 이런 어떤 장비를 써. 군사 기밀이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야, 이 자식아. 야, 인마. 우리 분당 국가한테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어머니, 이거 영창갑니다, 이거. 뻥입니다. 뭘 뻥해? 뻥입니다. 이번 카메라 뻥입니다. 예? 그걸 기밀을 얘기하면 어떡해, 그거를. 어머니, 이건 좀 맞아야 됩니다. 때리기 왜 때려, 우리 아들을. 봤지? 그럼 제가 대신 때리겠습니다. 어?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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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재현! 단결! 야, 이 자식이. 피스! 단결! 피스! 단결! 피스! 단결! 우양호! 비닐 노래! 단결! 밭들어! 찬! 단결! 바람! 야, 이 자식아! 밭들어! 단결! 야, 이 자식아. 나랑은 우양호까지만 짰는데. 어? 밭들어! 저씨 뭐야! 누가 통내를 그렇게! 아까 니네 엄마가 준 거야, 이 자식아! 왜? 너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해? 저도 때릴 수 있습니다! 피스! 나 땡겨! 피스! 어머니! 아니, 네가 일부러 여기 가만히 서 있잖아, 이렇게. 피스! 따라다니면서 하면 되지 않나? 피스! 피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피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 가만히 붙어있냐고, 왜? 해봐, 가서 이기지. 좀 이겨봐, 좀! 뭐 해봐! 피스! 야, 이 자식아! 움직이지 마! 아이고! 피! 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미친놈이야! 어머니! 아무튼 우리 특전사에서 체육대회 때 필요한 물품 사러 왔는데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특전사야 체육대회는 진짜 재밌겠네. 아유, 우리 특전사 체육대회 진짜 재밌습니디! 하아! 하아! 웃기지도 않아! 우리 해병대 체육대회가 더 재밌어, 이 자식아! 웃기지만 우리가 더 재밌어! 니네 뭐하는디! 이 자식, 해병대 전투족구를 들어보지 못했구먼! 헉! 바로 보여주지! 악! 해병 서부다! 악! 이 자식아! 해병 박치기 악! 이 자식, 쫄기는 이 자식! 해병대 갑치기 이 자식아 봐! 봤지? 이게 해병대 전투족구야! 너는 어떤 게임에! 아버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디! 우리 특전사는 더욱 더 재미난 게임을 하면서 놉니디! 보았는데 장갑이 끼는 거야! 장기, 장기, 장기 올려! 장기 올려! 장기 올려! 장기 내려! 장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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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장기! 장기 올려! 장기 올려! 장기 올려! 장기 올려! 장기 올려! 장기 내려! 장기 올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어머니! 아니, 특전사는 재밌네! 너도 재만이! 아니, 해병대 재밌는 거 없어? 오늘도 어머니 제가 이기 구독합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안되면 될 때까지 다음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색 아유 다음 주에도 질 것 같은데 저거 아유 진짜 왜요 이상한 손님들 많아 아주 한 명만 더 와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잔말 말고 대답해 잔말하지 말고 대답해 내가 제일 잘나가 해서 내가는 내가야 내가야 내가 제일 잘나가 해서 내가는 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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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나가 네가 잘나가 내가 내가 잘나가는 거야 네가 잔말 말고 얘기해 지금 얘기해 지금 너 얘기해 잔말 말고 해서 내가는 내가 잘나가 내가야 네가 잘나가 내가 잘나가는 거야 내가 내가 너 왜 자꾸 내려가 야 너 내가 내가 아 네가 잘나가? 그래 어 정의해줘서 고마워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치지 마!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잘 나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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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아가 아리 닥쳐! 개 닥쳐! 너 뭐야? 나 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 나 이 동네 또라이!